1번 문제인데 1번 문제는 정답률이 87%가 나왔습니다 이게 근데 역대급 시험이라는 게 또 인정이 되는 게 정답률이 87%가 제일 높아요 이게 제일 높은 거야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3번을 되게 많이 골랐거든요 학생들이 그럼 문제가 뭐가 이제 출제가 됐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 문제 풀 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문항의 조건들을 잘 보시고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뭔지 생각을 하고 그걸 적용해라는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사고의 여러분들 시퀀스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야지만 문제를 제대로 풀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봅시다 그림 가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어느 황사의 발원지와 관측소 A와 B의 위치를 나타낸 거래요 자 황사의 발원지예요 자 발원지 뭐예요 황사가 발생한 근원지죠 그죠? 그리고 이동 방향 이쪽으로 갑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거의 문제에서 다 줬어요 우리나라는 편서풍 되기 때문에 편서풍의 영향을 받게 되죠 그죠? 황사가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서에서 동으로 이제 영향을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거기 보시면 나는 A와 B에서 측정한 황사 농도를 기역과 니은으로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인데 X축에 뭐가 나오는지 잘 봐야 되겠죠? 날짜가 나와 있네요 즉 시간의 흐름이 나와 있다는 거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간이 흐르고 있다 시간이 이쪽으로 흐르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걸 갖다가 해석을 하면 되겠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동 방향을 딱 봤을 때 A가 먼저 영향을 받고 B가 나중에 영향을 받는 게 당연한 거잖아 그죠? 순서대로 따지면 날짜 순서 따라지면 그래서 기역과 니은이 누가 A고 누가 B인지가 바로 나옵니다 이게 A, B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A, B 순서가 이 황사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골라보죠 기역 볼게요 A에서 측정한 황사 농도는 동그라미 기역이다 그렇죠 A에서 측정한 게 기역이 되겠죠 동그라미 기역 맞았습니다 기역은 그죠? 그리고 발원지에서 5월 30일에 발생했다 자 5월 30일 어디 있어요? 6인 내연 날짜가 5월 30일에 발생했을 리가 없지 왜? 5월 30일에 도착했잖아 그죠? 도착을 했기 때문에 이때 발생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발원지에서 발생을 하고 우리나라로 와야 돼요 예전에 여러분들 기출문제 중에 어떤 게 있냐면 황사가 발생하는 영역에 이렇게 우리나라 서해를 주고 우리나라에게 우리나라고 우리나라 그리고 이게 이제 발원지예요 중국 쪽이겠죠 발원지가 중국에 사막이나 고원 이런 데서 발생을 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 발원지에서 상승기류를 타고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내려온다 이런 게 나왔었어요 여기 이제 바다입니다 바다 서해에요 그럼 이제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발원지가 보통 일반적으로 저기압일 때 이게 잘 발생을 해요 상승기류를 타야 되거든 그럼 우리나라로 떨어질 땐 우리나라가 고기압일 때 떨어지는 거야 그럼 당연히 시간차가 생기겠지 여기서 시 땅 해가지고 올라간 다음에 와가지고 떨어져야 되니까 그치? 그러니까 5월 30일에 발생했다는 완전 틀린 말이고요 그리고 디귿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무역풍을 타고 이동하였다 자 여러분 여기 배경지수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편서풍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편서풍을 타고 이동을 해야 돼 그리고 화살표도 줬어요 이동방향 보시면 아 이건 당연히 편서풍 타고 이동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시는 문제였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 디귿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기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거는 이제 기억 디귿 무역풍을 타고 이동하였다를 10%의 학생이 골랐어요 이거는 조금 공부가 다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래서 틀렸으면 좀 반성 좀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혹은 뭐 순간 헷갈리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좀 반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문제 푸실 때 됐습니다 공부 좀 하시고 그런 거는 자 2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정답률이 상당히 낮아요 2번이 정답률이 몇 퍼센트냐면 56%입니다 아 정말 많이 틀렸습니다 56% 이거는 여러분들 풀룸 구조론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가 풀룸 구조론 열심히 공부하셨는데 풀룸 구조론을 나타낸 모식도이다 A와 B는 각각 차가운 풀룸과 뜨거운 풀룸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풀룸 구조론은 여러분들 우리가 배운 내용들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풀룸 구조론은 풀룸 구조론은 여러분들 차가운 풀룸과 뜨거운 풀룸의 위치관계가 교과서에 소개가 됩니다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서 가져온 거야 여러분들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교과서에 소개된 대로 하면 여기가 유라시아 대륙이 있는데요 유라시아 대륙이 있는데 그리고 오른쪽이 뭐냐면 여기가 하와이가 있는 곳입니다 하와이 타이티 뭐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이 지역을 갖다가 지금 표시를 한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판이 섭입해서 내려가는 곳 이게 뭐가 발달해? 차가운 풀룸이 발달해야 돼 아 이건 차가운 풀룸이겠구나 차가운 풀룸 그리고 얘네들이 위로 올라오는 곳이 있어요 여긴 뭐가 되겠어요? 아 여긴 뜨거운 풀룸이 발달하는구나 그리고 풀룸 구조론은 여러분 기본적인 내용들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숫자를 꼭 외우라고 시키는 게 수업시간에 그게 누구냐? 바로 2,900km예요 여러분들 지구의 반지름은 사실 지금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지구에서 맨틀과 외핵의 경계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안으로 들어가면 이게 핵이야 핵 그러니까 외핵의 경계 외핵이 여기 있고 여기 바로 맨틀이거든 이쪽이 그러니까 맨틀과 외핵의 경계부터 얘네들이 올라오거나 여기까지 내려가는 거야 이게 풀룸 구조론의 핵심이라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숫자는 반드시 내가 외워두라고 수업시간에 얘기하는 그런 숫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물론 과학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긴 하지만 배경 지식으로 외우는 게 없으면 이해가 안 돼요 아시겠죠? 이거는 반드시 알고 가야 되는 숫자 중에 하나다 알겠지?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것도 당연히 나왔어요 기억 볼게요 A는 차가운 풀룸이다 이건 잘 고르셨어요 A가 차가운 풀룸이니까 그치? 기억은 맞았어 그치? 그런데 ㄴ 보시면 B에 의해 호상열도가 형성된다 자 호상열도가 나왔어요 이 호상열도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들렸어 호상열도 호상열도 호상열도인데 이 호상열도가 여러분들 보시면 특징이 이제 이게 이제 단어가 이거죠 호 모양의 줄지어진 섬이다 이런 뜻이야 호 모양의 줄지어진 섬 이게 바로 호상열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호 모양의 줄지어진 섬이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지니? 판이 섭입할 때 만들어지잖아 이건 어디서 만들어지는 경계냐면 수렴형 경계의 대표지형 중에 하나죠 그쵸? 수렴형 경계 수렴형 경계 중에 어떤 경계냐면 섭입형 경계예요 여러분들 섭입형 섭입한다? 여기 협입형 경계에서는 여러분들 뭐가 만들어지냐면 섭입형이 만들어지는 거 해구가 만들어지고요 일단 그쵸 해구 경우의 수가 두 가지로 가잖아 호상열도와 습곡산맥으로 갑니다 그쵸? 호상열도 습곡산맥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잖아 이것도 기본 교과 내용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게 이제 플룸 구조론과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 해구에서 섭입한 판이 섭입한 판이 여러분들 슬랩이라는 걸 형성하는데 슬랩이라는 단어는 몰라도 되고요 이게 사실 슬랩이라고 부르는 건데 해구에서 섭입한 판이 밑으로 들어가면서 점점점 낙화를 하게 되죠 이게 바로 차가운 플룸이거든 그러면 당연히 호상열도는 어디 관련된 거야 이 차가운 플룸이 형성되는 지역 근처에 섭입대에 관련된 지형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일본열도가 호상열도거든요 이걸 갖다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뭐랑 헷갈렸냐면 내가 들어보니까 아 선생님 하와이 열도가 있잖아요 자 이게 단어의 문제야 사실은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하실 때 좀 명심해야 되는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이제 용어에 대한 얘기를 진짜 중요하게 많이 하거든요 이 열도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열자가 여러분들 줄지어 있다 이런 뜻이야 줄 서 있다 그러니까 열도라는 건 줄 서 있으면 열도라고 다 불러 근데 호상열도라는 단어는 어디서 쓰는 거냐 바로 여기서 쓰는 단어인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두 개가 완전 차이가 있는 건데 그거를 학생들이 헷갈려 했다 알겠지 그러니까 순간 단어가 헷갈리는 건 용어고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2번에서 확 꼬꾸라졌어요 지금 보면 알겠죠 56%면 진짜 많이 틀린 겁니다 이 ㄴ 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틀렸어요 지금 정답률 보면 4번을 36%의 학생들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ㄱ, ㄴ을 36%의 학생들이 고른 거야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게 그죠? ㄴ 조심하시고 ㄷ 때문에 틀린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ㄱ, ㄷ을 고른 학생들 6% 정도 되거든요 볼게요 ㄷ은 뭐냐면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 사이의 경계에서 B가 생성된다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의 경계 자선인 보세요 멘틀과 외핵의 경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의 경계가 아니라고 알겠죠? 이거는 몇 번 출제가 됐던 기출 요소입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제대로 풀지 않은 학생들은 이것도 틀리는 경우가 많죠 헷갈리니까 알겠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신경 쓰시고 답은 1번 기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고요 상부 멘틀과 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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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